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마스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국민들의 생명을 얼마나 문재인 좌포독재 정권이 농락하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게 제 마스크예요. 저도 마스크가 없어요. 면 마스크를 사골이 되도록 빨아 쓰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손 씻으면서 마스크부터 빕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마스크 가지고 대체 얼마나 국민을 괴롭히나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했을 때 이제 집안에 좀 사이가 소원한 어른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선물하는 거예요. 약소하지만 이거 받고 화해하자.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힘들게 해요. 어쩌다 약국에서 면 마스크를 3개를 샀어요. 힘드시죠. 마스크 하나 받고 힘내세요. 이제 대한민국의 화폐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누가 초월했느냐. 안전 불감증 무능 무대책 무책임 문재인 좌포독재 정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코로나 재앙 중국 폐렴 재앙 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국 폐렴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실한 방역 체계. 당장 내 얼굴에 쓰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마스크.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 중국 폐렴에 걸리신 분들을 보다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안전하게 내 일상을 보호할 수 있다. 나는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개헌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개헌 관심도 없고 개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말들은 좋아요. 아 국민 여러분. 백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헌법을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헌법을 발휘하는데요. 여기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나가 없어서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무슨 개헌을 한다는 거죠. 국민들 관심이 하나도 쏠려 있지 않고 지금 내 삶, 내 목숨이 중요한 상황에서 무슨 사회주의 개헌을 한단 말입니까. 백만 명만 모이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백만 명만 모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헌법 개정에 직접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말들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협치한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체는 백만 명만 모이면 그 결사체가 마구잡이로 대한민국을 농락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만 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민주노총이라든지 특정한 정당이라든지 어떤 이 결사체 혹은 정치 결사체가 백만 명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멋대로 발휘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는 게 이 원포인트 개헌의 실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오천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개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정신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의 정신개조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내십시오. 다름 아니라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마스크가 지금 국민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사회주의 개헌 음모의 주동자들을 응징하시기를 저희는 외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